와이엇 27번 고객님 42번 고객님 36번 고객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원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운전을 운전석에 앉게 됐어요 드디어 인즉순! 제가 진짜로 매니저님분들 진짜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한 번쯤은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또 카페에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괜찮다. 알바생의 마음으로 저희가 운전도 우리가 한다. 맞섭니다. 워크가이 느낌으로. 먼저 하시죠. 출발. 우리 김희형도 괜찮네요. 저도 운전을 잘 하거든요. 제가 93점으로 통과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100점 만점이요. 혹시 몇 점이에요? 네? 운전 학원에서 몇 점으로 통과하세요? 아 저는 필기시험 한 번 떨어져요. 사하 내려. 규빈이 형은 말 안 하고 운전에 집중할게요. 네. 말하지 말고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사님 운전에 집중해주세요. 대답하지 말라고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운전에 집중하시라고요. 오늘 잘 할 자신 있으신가요? 다 오늘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잘 할 자신. 장긴데요. 장긴. 우리 리더 러브형부터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 한마디밖에 안 돼요. 네.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나인. 나인. 각오 한마디. 나이스.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 좋아 되게 했어. 아 완전 되게 했어. 끝. B예요. 감사합니다. 아 BGM 나오네요. 준지 형. 재태요. 보고 싶었어요. 재태요. 파이팅. 네. 파이팅. 운전하는데 좀 걱정이 되시더라도 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대형 면허가 있거든요. 재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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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은 저희 이제 포스와 커피와 픽업까지 저희 이제 7 멤버가 카페를 다 같이 가는 건 처음이에요. 인사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인사해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앤뮤직. 달콤입니다. 한 명이 한 명이 따라해요. 일단 왜 따라해요? 그럼 러브형이 하면은 저희가 오케이. 고. 해볼게요. 문이 열렸다.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커피앤뮤직. 달콤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앤뮤직. 달콤입니다. 러브짱입니다. 러브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그럼 둘이 잘 맞으니까 갈 때 지성이 형이랑 규빈이 형 둘이 지성이 형이 운전하는 척 당황이. 진짜. 아니 저는 저는 근데 진짜 거기 운전 선생님께서 너는 진짜 밖에 나와도 운전 잘하겠다고 칭찬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냐면 여기 폐기 시험에서 한번 떨어뜨린 사람이 이제 차 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필기 시험 떨어지신 모든 분들께 지금 사과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몰아가는 게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아까 필기 시험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야 아니야. 부모님. 뭐 하긴 하는데. 상이 있느냐 아니야. 아까 우리 NNC에 가린 두 명의 문저들을 이야기 시켰는데 네. 문전 중입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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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 전태 씨. 전태 말 걸지 말라고 하십시오. 전태 씨 말 걸지 말라고 하십시오.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전화하지 마세요.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다시. 운! 운이요? 이겐 씨예요? 운동선수요? 네. 운! 운전으로 하면 안 돼요. 운! 안 돼요. 운동선수. 네. 운전 중에. 운! 음 18. 운 выступ bottles.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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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뜨겁지만 저희는 시원한 카페에서 팬분들과 열심히 일해볼게요. 이 매미가 저희를 사냥해주네요. 그래, 반갑소다. 내가 왔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입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어디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여기는 저희 달콤쿤 커피. 여러분들 이제 진짜 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갑자기 긴장되고 설레고 꺼낸 거라. 저희 카페 시즌 2 이제 시작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 비오텔에 맡게 되었습니다. 춤쏘같이. 저랑 김기가 지금 커피를 가겠습니다. 여기. 원심동 고객님! 우리 주무소들 안 해도 돼요? 맞게 되세요. 어디에 드세요? 여기 안 드시고. 그러면은 믹스 쇼어. 이거. 파스티이죠? 애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아까 떨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게 지금 한 10배의 숲. 아이고. 아름다워요. 뭘 더 고민하는 데. 여기까지. 물을 담아서 담그면은 이제 이 무기랄구. 질 말이야. 네. 다 파스티 28. 아이고, 한 20. 여기 매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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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히히히히히히.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엄청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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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연하게 드실까요? 진하게. 진하게요? 뭐 4,100원. Q. 42번 고객님, 어느 10,000원. 42번 고객님! 호흡! 도심! 우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긴장되는데, 왜 긴장되지? 94번 고객님! 94번 고객님! 오늘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저희가 벌써 갈 시간이 돼서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왔다, 수고하셨다라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올라가서 살게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리원 오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리원 오브입니다! 많은 팬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카페 월리원 오브는 첫 번째 3번 PT인 지역에서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좋은 기회를 얻어서 달콤커피와 함께 카페 시즌2를 진행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팬분들이 와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해군 멤버 모두가 부산이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부산, 광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월리원 오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입니다! 자기wonDA ίovA iet